맛있겠다. 그 와중에. 여기에요? 이게 어디야? 여기. 우와 저 저 바다 보면서 먹는 거나 봐. 미국밥집. 자 여러분 미국밥집으로 안내합니다. 미국밥집이요? 미국밥집이요? 예예. Are you guys like in a movie or? The entertainment TV show in Korea? Yeah. Are you guys on a dating show?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응. 근데 저희들 프로그램이 맞았네. 저분들 초기 더 좋아. 야 그분들이 나보다 눈치가 빠르네. Can you order? Yeah. Yeah. Fish and chips. One fish and chips. 되게 든든했어요. 이거 주문할 때도 멋있더라고요. 시켰네 이거는? 아니 아이스크림 써. OK. Is it enough? I think so. Yeah. 자 좋아요.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크림과 함께 먹tera. 뭐 캄초어로? rires indo 해보자. 아 캄초어로? VedSHARE. 도착하셨어요? 저게 먹을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양을 했네. 참 눈치 없어. 추운 애들이 먹으면. 아니 아니 나 안 춥다고요. 맛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 아니 진짜. 먹어 먹어. 아이고 참. 고집 셋이 내고. 그때 생명언니가 강립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고집 셋이 내고. 난 이거면 돼 이거면. 난 이거면 돼. 난 이거면 안 먹어. 근데 이거 먹으라니까 말은 많아. 먹어. 아니야 근데 퍼먹을게요 퍼먹을게요 퍼먹을게요. 하하하하하하 혜진언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옆에서. 아니 먹어. 얘 따로 먹어 먹어. 오빠 말 들어 빨리. 아니 먹어. 얘 따로 먹어 먹어. 오빠 말 들어 빨리. 다 먹지를 못한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하하하하하 너무 거울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까지 했어? 아 기한 회사님도 먹고 싶이잖아. 얘 안 먹고 싶어 해. 뭔 소리야. 왜 형 나는 궁금했는데. 아니 너 먹어 먹어. 기한이가 좀 먹겠다고. 나 먹고 싶어 하는데 계속 주더라고. 혜진이는 먹었지 우리 존나. 존나는 먹어야 되니까. 나은준 난 이럴다고 했어. 나은준 난 이럴다고 했어. 이 오빠 날 좋아하네. 이 오빠 날 좋아하네. 그런게 속들 수 있을 줄이야. 아휴. 나은준 누군가. 냄샤임이 나owntan에 Ont rails